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1번 차크라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전자를 통해서 1번 차크라가 잠에서 깨어나도록, 1번 차크라가 힐링리도록 오늘 도와줄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 1번 차크라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고장나고 무너지면 다 무너지버립니다. 그만큼 1번 차크라는 기쁨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행복을 원합니다. 그것을,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1번 차크라예요. 바로 거기가 콩팥과 방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는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만 힐링이 되면 슬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해결됩니다. 다 외로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안아지면 해결됩니다. 애기가 막 바깥에서 무서운 걸 보고 놀랐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지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잔을 못 자고 두려워도 잔을 못 자고 화가라도 잔을 못 자고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차크라에 대한 부분 또 수에 대한 부분 그것은 돈으로 거래할 수가 없는 소중한 곳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신상한 곳입니다. 그런 부분만 소중하게 서로가 보호되고 존중이 된다면 인류문제의 행복이나 이런 평화가 해결될 겁니다. 그것이 독점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물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유가 돼야 됩니다. 모두가 다. information for all people with regard to that aspect. 그래서 이 제일 자본주의의 많은 문장이 결국은 수기에 대한 것이 잘 분배되고 서로가 그것이 잘 활용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지구가 물 문제 갖고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even in terms of capitalism if we look at it like the issue of water then it needs to be distributed evenly and fairly and well and that would resolve a lot of the problems that we face 지금 지구의 제일 큰 문제가 수질 오염입니다. but right now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that we face today is the pollution of water 현재 자본주의 제일 큰 문제도 이 자금이 한쪽이면 너무나 치우치게 모여있는 겁니다. and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ith capitalism today is also that all of the funds or the capital is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 그것도 우리가 생명전자를 잘만 활용하고 이해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but the wisdom that we need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can be attained by utilizing life particles as well. 그래서 생명전자는 우리 인체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최소 단위고 작게는 인간 모든 생명체들 but largely all life forms 그 다음에 이 지구 and the earth 이 은하계 and the milky way galaxy 전부 다 연결됩니다. they're all connected 그래서 우리가 생명전자를 이해하고 아는 것 더 나아가서 활용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이것을 알고 활용하는데 참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 feel that this is something that all of human kind should participate and work together to achieve. 생명전자를 수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So now we need to do some life particle training. 이제 그럼 이거를 받으시려면 So now in order to receive life particles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So you don't want to be sitting back like this 이거는 강의 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o when you're listening to a lecture you can sit like that. 생명전자를 받으려면 but in order to receive life particles you need to sit up straight 허리를 잡히고 you need to keep your back straight 집중적으로 나를 방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생명전자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받아야 되죠. 두 손으로 딱 여러분이 중요한 일본 자카라의 기운이 갈 텐데 이 5분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생명전자가 전달되게 되면 여러분이 집중을 나하고 하면 여러분의 의식과 내의 의식이 만나야 됩니다. 이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전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집중해야만이 전류하려니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전류고 전기고 진동입니다. 그다음에 마그네틱 파워 열감이고 이건 하나의 에너지예요. 그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주 소중한 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받냐 이번 차크라를 받아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러고서는 안 되겠죠. 포지션이 중요한데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1번 차크라 이렇게 돌려주세요. 1번 차크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런 동작을 하는 것만을 갖고도 봐서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몸에 뭔가 손에서 에너지가 나가면서 1번 차크라 주위가 아주 열이 나고 따뜻해집니다. 동작을 따라서 하십시오. 손으로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1번 차크라에게 생명전자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우선 무릎에 집중하시고 무릎 무릎 무릎에 에너지가 갑니다. 무릎에 에너지가 느껴지면 열감이라든지 전류 같은 느낌 이렇게 느껴지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다면 네가 있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네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네가 없든지 네가 있으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 사람은 네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번 차크라로 가까이 오십시오. 고관절을 느껴보십시오. 몸을 움직이시면서 몸이 시간 방향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돌아가듯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몸을 돌리십시오. 고관저도 움직이고 허리도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일반 차크라에 집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할 일은 집중을 도와주는 겁니다. 너와 이제 여러분의 1번 차크라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겁니다. 손에서도 에너지가 느껴지고 이제 1번 차크라에도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내가 진동이라고 하면서 생명전자를 보낼 때 진동이라고 하면서 하면 생명전자 가면서 여러분의 고관절이 진동을 합니다. 사운드 이 소리도 생명전자입니다. 북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전자를 계속 보낼 것이고 고관절이 진동을 하고 1번 차크라에 진동하고 허리도 진동합니다. 그러면서 콩팥도 진동하고 여기서 또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에너지 수기가 여러분의 간장으로 갑니다. 간은 목이라고 갑니다. 그래서 물이 말라버린 물이 없는 나무는 아주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스트레스 위니에서 항상 화기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간장이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몸이 계속 진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수기가 막 나오고 있고 수기가 막 나오면서 그것이 간장으로 수기가 하고 있고 그래서 간장인 기능이 좋아지고 목기가 행복해지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너무 가로하기 때문에 심장 너무 뜨거워졌는데 답답하고 목기가 화기로 가고 화기가 위장으로 가고 또 그것이 금기로 가면서 몸 전체가 뜨거워지고 진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아주 기쁨이 몸에서 생길 겁니다. 바로 기쁨이 섭쇼습니다. 몸에서 막 진동이 생기고 리듬이 느껴지고 진동이 커진다. 이제 고관절 진동 1번 체카라 진동 들어가오세요. First chakra 1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1번 진동 vibrate 진동 vibrate 온몸이 열이 난다 your whole body becomes warmer 뜨거워진다 let your whole body heat up 일반 chakra에서 기쁨이 생긴다 feel joy forming in your first chakra 일반 chakra가 활성화되면서 환의심이 생긴다 as your first chakra becomes activated and flourishes you can feel ecstasy and bliss 계속 일반 chakra가 진동을 하고 움직인다 your first chakra keeps vibrating and moving 온몸이 더워지고 your whole body is getting warmer 눈이 밝아지고 and your vision is your eyesight is becoming improved 가슴이 편안해지고 숨쉬기가 좋아진다 your chest becomes so much more comfortable and open and it becomes easier to breathe your chest becomes so much more comfortable and open and it becomes easier to breathe and one to create the other mitochondria if you're working with a friend what happens or who? a lot of our bodies or w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